네 이 시간에 66강 이제 매매계약에서 두 번째 중요 포인트인 계약금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의 한번 보시죠. 계약 체결의 실제를 관찰을 해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 즉 계약 당시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 보증금 착수금 선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에게 금저기타 물건을 교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금전 등을 일단 계약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매매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것은 계약금 없어도요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지급이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약사 안 써도 계약 성립하는 거고요. 계약금 지급 안 돼도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이 계약금을 다루는 거죠. 계약금의 형태. 계약금은 주로 매매에서 문제가 되지만 임대차나 도금, 도급, 위입 등에서도 수수되는 경우가 많죠.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보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성질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다. 그래서 첫 번째 증약금, 다른 하나는 해약금, 다른 하나는 위약금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위약금 부분은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보인 적은 있습니다만 정답이 되고 그러한 적은 없고요.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금의 기능인데 증약금은 언제, 언제 계약금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가. 증약금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이게 바로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은 저희가 해제에서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계약을 해제를 약정한, 약속한 계약금이라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조문을 읽으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거는 다른 의사 표시가 없었을 때, 다른 의사가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 지급하고도요. 해약금 해제 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특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 오라고요. 가방 오라고. 을은요. 이 부동산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1억 원 한 방에 주려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계약금 나눠서 준다는 차원에서 계약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을 하면서 해약금 해제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특약을 해버리면 해약금 해제는 더 이상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해약금 해제, 배제 특약,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 해약금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위약금의 기능은요. 언제 하느냐.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약정이 있을 때. 자, 다시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쭉 읽어봤다. 그런데 해약금 해제하지 않,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해약금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약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어져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위약금의 기능을 못 합니다. 위약금의 기능은 있을 때. 위약금이 어떤 건 아닌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징약금,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작용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계약금은 최소한 이런 의미가 있다. 그 최소한의 말이 바로 언제나 징약금의 기능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해약금, 계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 확인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는 천만 원 포기해버리고 상대방은 2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다. 위약금, 마지막으로 위약금이 될 수가 있다. 계약금을 당사자가 계약에 위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었을 때 이거는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 추정이 된다. 그 정도만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약금 지급 약정이 나옵니다. 계약금 지급 약정. 그러면 이제 저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요. 자, 의라고 4월 1일 날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4월 10일 날 계약금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게 계약금 약정 또는 계약금 지급 약정입니다. 지금 약정. 그럼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의리 4월 10일 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지금 약속만 한 거고요. 약속만 한 거고. 그러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하면서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약금의 종류에서 요물계약. 요물계약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요물스러운 현상광고하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하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우리 4월 10일 날 계약금 천만 원 겁시다. 그럽시다. 지금 약정. 이것만 가지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천만 원의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만 원 지급. 만약에 계약금 천만 원 거시죠? 그럽시다. 그래도 계약금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천만 원 거시죠? 라고 했더니 저 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일단 500만 원 겁시다. 라고 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고 그래야 이제 계약금은 효력을 발생을 해가지고요. 해약금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 의리란 애가 약속한 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금 얘기해서는 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죠. 계약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금 지급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계약금 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 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면 거기다가 천만 원만 더 얹어가지고 배액을 상환하면서 임의로 해제할 수 있을 텐데 계약금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해제는 지금 해약금 해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판례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 육과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함으로 이 말이 요물 계약이라는 겁니다.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565조에 의해서 해약금 해제, 즉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500 먼저 지급하고 잔액 500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계약금 천만원 전부를 4월 10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가 있다. 나아가 위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건 특별한 사정이고 교부자가 계약금에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어 하나는요. 영어 하나는 이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 줄이면 주계약이라는 거죠. 주계약이 있으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종된 계약 그리고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작제에서 계약금 계약은 종된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권 유보역정 즉 해약금 하는 겁니다. 565죠.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제한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1번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음에 2번 물론 2번이 가장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뒤집어서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를 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왕 551조 규정은 전황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하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551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해약금 해제에서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원손 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개 2개 1. 해약금 해제는 동그라미 1. 소고평만 있고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의에서 이제 2번을 보시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이를 위약금이라고 하려면 그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통상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를 몰수하고 상대방이 위반하면 2배를 배상한다. 이런 문헌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그 예정을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전속기간 행사시기의 제한 해약금에 의한 약정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전속한다라는 겁니다.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의 준비 아직 이행의 착수 아닙니다. 이 다음 단계가 이행의 착수 이 다음 단계가 이행의 제공 다음이 이행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행의 제공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는 뭐냐 판례가 쓰는 표현으로는 일부 이행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돈 대금에서 일부 이행 가장 대표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도금 그 다음에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이행의 착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는요. 매수인이 잔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서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행의 착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동거랑 이번에서는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사자의 일방이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의 착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자신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만약 매수인의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해약금 해제는 안 된다. 다음에 3번 이행의 착수의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것 단골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수다쟁이 무슨 말이냐 이행의 착수는 착수자 자신의 계약상 채무에 대해서 행하여 져야 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거나 최고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하거나 또 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행해라 라고 수다만 떠는 것이지 자신의 뭔가 채무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죠. 이거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한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5월 1일날 6월 1일날 지급하기로 한 걸 5월 1일날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해제의 의사 표시 1번과 2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교보한 사람은요. 계약금 1천만 원을 줬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해제의사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해제의사 표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배액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단골로 나오는 게 이번에 마지막 부분 제공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얘가 또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제의 효과에서는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소원 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이미 우리가 해제에서 봤던 건데 그 판례 핵심 판례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계약서의 명문으로 위약시 즉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약정해제권의 유보 이거는 해약금이나 미국 발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성립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 걸려 있어도요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